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의석 의원 추미애 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등으로 구성되는 집권 세력의 멤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 수가 있으면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당의 충돌에 이면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게 될지를 예상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또 국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목표는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법무부 장관을 영어로 minister of justice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수호하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에서 워터케이트 사건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연루된 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은 사건 담당 특별검사 회임 명령에 그렇게 집행을 요구하지만 이것에 항의해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사임한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례에서 알 수 있다시피 법무부 장관은 여타의 행정부 장관들과 좀 다릅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을 수호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할 때 많은 그런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법을 수호하는 자리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번에 보시다시피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은 원래는 정치로부터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용도로 활용돼야 됩니다. 이것은 특정 정치인의 이익이나 특정 정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압박하거나 검찰총장을 밀어붙이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으면 절대로 안 된 겁니다. 법무부 장관의 직무는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위해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의 본래 용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검은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베리벨 이유를 다 들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점은 명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합리적이도 않고 상당히 불법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손에 거머쥐야 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비판이나 비난 같은 것이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법무부와 검찰의 합의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들과 대검 관계자들이 사전에 묵시적으로 합의한 다음에 대검찰청에 의해서 외부로 알려진 것이 검은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독립수사본부를 설립하는 안이었습니다. 보시면 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부와 외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채널A에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서울고금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하였습니다. 하등의 문제가 될 수 호지가 없는 그런 종류의 대검이 의견을 모아서 법무부 장관의 면을 세워주면서 나온 그런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집권세력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집권세력이 노리는 것입니다. 집권세력 내에서도 강경파와 온경파가 혼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서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가장 강력하게 검찰 무력화 프로젝트를 견인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최강욱 현재 열린민주당 대표이자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물로서는 조국과 각별한 친분이 있고 또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재임하고 있는 동안 임명했던 황희석 전 법무부의 인권국장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강욱 씨의 주장을 낱낱이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진실로 원하는 것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퇴진 혹은 검찰총장의 퇴진에 버금갈 정도로 검찰조직의 완전장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완전정복 완전장악에 버금갈 정도의 그런 상황을 이번 기회에 깊이 읽고 만들어내야겠다는 것이 바로 집권세력의 중요 멤버들이 갖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월 9일날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최강욱 씨의 폐북을 살펴보면 그들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13시간 전입니다. 대검 대변인실의 독립수사본부 추진에 대한 발표문을 보고 이렇게 최강욱 씨는 주장합니다. 턱인검사란 용어만 쓰지 않은 꼼수일 뿐이다. 대검 등 상급자의 지위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적 수사를 지휘한 점에 대한 반항이다 이렇게 완전히 거부하게 됩니다. 아마 이와 같은 부분들이 추미애 장관의 최종 결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간접 영향력이 아니라 어쩌면 합동으로 그런 문제를 결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2시간 전입니다.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와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무는 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조건 장관이 그냥 내린 지시를 액맨 그대로 받아들이고 항복해라. 무조건 항복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최종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하구 씨와 호흡을 잘 맞추는 법무부 인권국장이자 열린민주당의 황희석 최고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tk 대구 경북 선골 출신의 서울고검장 김영대를 특임검사로 자신이 박아놓고 독립수사본부를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좀 젊은 사람들은 이런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참 눈에 거슬리는 거죠.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국정을 다루면서도 언어 자체가 엄청나게 문란해졌다는 언어가 문란하다는 이야기는 사고가 물러나다는 거죠. 사고가 물러나는 것은 함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수사본부 이런 이야기가. 건의문에 나타난 오만방자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황희석 씨는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안하무인하고 오만방자하냐 하면 오늘 추미애 장관에게 건의를 한다면서 장관의 지위를 존중하고라는 말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꼬투리를 잡아가 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기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언어가 무너진 거죠. 언어가 무너지면 당연히 행동이 그냥 난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 질문은 세상 사람들의 이해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완전히 검찰을 무력화시킨 다음 자신들을 향할 수 있는 모든 화살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가능성 있는 모든 종류의 화살들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냥 다 제거해버릴 것이란 거죠. 사자성에 나오는 발본세권. 발본세권입니다. 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버려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좋지 않은 것. 발본세권할 거란 이야기죠. 지금 그들의 눈에는 오로지 윤 총장을 무력화시켰어. 그 다음 알게 모르게 그들의 일당들이 지은 수많은 죄를 한꺼번에 덮어보려는 일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닌지. 조선일보 기사를 읽고 정태국 씨라는 그런 분이 댓글을 남긴 겁니다. 죄를 한꺼번에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법무부 장관이 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은폐하는데 앞장서는 법무부 장관이 있을 수 있겠냐. 이게 나라고 법무부 장관인다. 썩어도 너무 썩었다. 그 같은 기사를 보고 민정식 님이 남긴 그런 글입니다. 결국 제가 이제 해석하는 것은 이번 사건의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 마지막 순간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무슨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분들도 민심을 알고 있을 텐데 민심에 반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를 한 점 수정함이 없이 마지막까지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건 역시 4.15 총선 부정선거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화근을 완전히 제거해서 수사 개시의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한 막아야 된다. 이런 아마 목표나 목적이 깔려 있는 것이 이번 추미애 장관의 무리한 그런 검찰 수사 지휘권 확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상황이 어떻게 종결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헌정사상 볼 수 없었던 일이 오늘 10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병호 tv가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tv입니다. 여러분 한번 방문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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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r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